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 씨가 아마 중앙일보에 맞장토론회 나가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진중근이 이준석에게 옳은 말을 했네요. 국힘이 국민의 힘이 너한테 공천 안 준다 이렇게 진중근이 이야기를 했네요. 무선 특권을 가졌기에 3전 3패한 여러분들 폐장한테 또 네 번째 여러분들 공천을 줘? 이번 또 나가면 안 됩니다. 이준석이 여러분들 3전 3패한 거 아닙니까? 3전 3패를 했으면 무슨 낯으로 뭡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저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한테 공천 안 준다. 국힘이 공천 안 준다니까? 진중근의 예측에 이준석이 무슨 답변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또 했겠지만. 진중근 여러분들 강원대 특임 교수가 또 제대로 이야기를 했네요. 이준석은 대통령을 공격하는 세력이라는 인식을 보수 지지층에게 줬다. 이준석 이야기가 당대표를 자르는 방향으로 갔다. 나는 출구가 없었다. 변명 없는 이런 행위가 있겠습니까? 수능하면 정치적 매장이었다. 뭐 입이 달려있으니까 아무 말 대잔치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거죠. 이준석은 참 정치인으로서 그렇지만 인간으로서 보면 참 제가 볼 때는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은 사람이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볼 때 세 번 정도는 기회를 줄 수 있지만 네 번을 어떻게 해주냐 이야기죠. 사전 사패 다음번에 안 됩니다. 이준석은 안티 세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뱃속을 다 드러낸 겁니다. 본인이 그냥 뱃속이 정치인으로 뱃속뿐만 아니고 한 인간으로서 그냥 바닥을 다 드러내버린 거죠. 그게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뭐죠? 진짜 싸가지가 없고 맛이 없는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겠고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나이가 든 사람들이 젊고 하니까 웬만하면 뭐죠? 이해를 하려고 하죠. 그거 안 됩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그 말을 함부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그래도 여러분들 두터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모멸적인 언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을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보니까 이게 나오네요. 또 여러분들이 진중근이라는 사람이 뭐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이 사안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문장으로 만드는 능력은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너는 너무 잔기술을 패고 잔성리에 집착했다. 아주 청약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너무 잔기술과 잔성리에 집착했다. 인생이 길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 말씀 드렸지만 좀 구전 날이 오고 본인에게 불리한 일이 오더라도 굳이 가게 여러분들 끈깊게 가다 보면 좋은 날도 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짧다고 하지만 또 기니까 짧다고 하지만 길지 않습니까? 생이라는 거가 그런데 그 젊은 친구가 온갖 행패를 다 뿌리고 온갖 땡깡이라고 하죠. 우리 어릴 때 여러분들 용어로는 아이들 막 뭡니까? 땅바닥 여러분들 그냥 떼굴떼굴 굴르는 것을 땡깡 뿌린다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했으니까 조금 길게 보게 되면 명분을 세워서 퇴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신리를 구할 수도 있는데 완전히 다 보인 거죠. 그러니까 딱 오늘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너는 그동안 너무 장기술을 많이 피웠다. 국힘 너한테 공천 안 준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 막 시작하기 전에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2024년 총선에서 이준석에게 공천을 주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만 이제 바로 했기 때문에 사람 숫자는 적습니다. 108명이 투표를 했는데 96%가 공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신에게 공천 안 준다니까? 중앙일보 맞장토론 진준석 이준석 토론 중 주장 국힘 3전 3패 이준석을 공천하겠습니까? 96%인데 천명이 되든 만명이 되든 간에 거의 제가 볼 때는 90% 넘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객관적인 판단도 있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도 들어 있겠죠. 그게 혼재가 돼가 이렇게 높을 겁니다. 다음에 나와도 안 됩니다. 다음에 나와도 될 수가 없고 그리고 3전 3패한 사람한테 또 기회를 준다는 것은 기회의 균등이라는 측면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국힘당이 또 20대 득표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준석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나오겠지만 그거야 본인대로 알아서 할 이야기고 그런데 2024년 총선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거야 크게 관심을 안 가집니다만 이준석과 관련해서는 사람이 바닥을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마시던 우물에 침뱉고 가는 일도 아니고 조금만 길게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씨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가 호불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쭉 하는 행동을 보면서 유아 독존이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은 세월과 함께 이런저런 사람들도 만나보고 또 사례분별을 판단한 기준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후보 시절부터 시작해서 대선 과정까지 윤석열 후보, 윤석열 대통령을 대하는 그런 태도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리고 김기현 씨, 장재원 씨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장가를 빨리 갔으면 아들뻘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황교안 씨, 그런 사람과 함께 대하는 걸 보게 되면 아하고 어가 다르다고 물론 젊은 분들 가운데서 이준석 씨를 굉장히 광팬들 같은 경우는 제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절대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창이 짧게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길기 때문에 정도를 그려야 되는 거죠. 정도를 올바른 길을 그려야 되고 잔머리를 자꾸 굴리게 되면 어느 코에 걸려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잔머리를 굴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잔머리를 이 친구 여러분들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강점이 머리가 좋으니까 잔머리를 참 잘 굴리는 거죠. 그게 순발력이나 축구 같은 거 할 때 페인팅 기술 같은 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축구도 체력도 있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든 뭐 오늘 꼭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준석 씨를 다룬 것은 치중근 씨의 이야기가 너무 장기술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국힘이 네한테 공천 안 준다 그 이야기가 워낙 이렇게 흥미가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